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또한 예배해 드리시기를 소망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 감사365의 말씀의 본문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인데 이 바룩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어질지를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룩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기록했던 자이죠 옆에서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와 늘 가까이 함께 해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며 전하였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룩 역시 예레미야가 겪었던 예레미야의 근심과 고민들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충들을 고스란히 곁에서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로 인해 그와 같이 동일하게 겪어야 했던 그러한 고난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람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외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 예레미야 대신해서 백성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다의 여우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유다의 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이세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오 그의 시치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나라의 멸망, 이 왕의 멸망, 이 민족들이 사라질 것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나라, 조국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겠습니까? 그게 설령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싶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고 싶어하지 누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을 전하려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자 이들을 잡거나 무언가의 행동들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온갖 고난을 겪었던 것이고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 역시 동일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냐면 정확히는 몰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바룩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왕과 이 민족, 이 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자처럼 보여지잖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취급을 받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변상의 위협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그 왕과 지도자들이 재판으로 얼마든지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바룩과 같은 극소수의 멸망론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협박을 받고 인격적인 모독과 또 신체적인 위협과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무리 진리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눈앞에 보여지는데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 신앙이 아주 강한 지역에서 아주 드물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된 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려고 하다가도 집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유도 잃고 끝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슬림들이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내 친척 친구여도 이웃이어도 내 백성이어도 이 종교를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 자를 배신자로 여기고 철저히 그들의 사회에서 축춘해내고 형벌을 내려야 할 자로 여기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의 삶을 망치고 헤아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신념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이웃을 이처럼 잔인하게 대하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룩이라는 자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렇죠? 바룩은 심히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두렵고 떨려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룩이라고 왜 인간적인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전해야 할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그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받게 될 수많은 고난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의 눈빛,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야외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의 고백이거든요 바룩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심한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자신에게 닥칠 세상적인 공격들을 감당해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룩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4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45장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네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바벨로리라는 도구를 통해 이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왕이나 정치가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들고 죽게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문제는 왕과 지도자들의 그 인도함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가 죽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비통했던 거예요 그 비통함을 또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또 바룩의 입장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이 그토록 비통해하는 그 민족의 멸망, 나라의 멸망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 아파해야 할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는 자도 뽑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런 상황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살아계신다면 저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저렇게 죽어가는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비춰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 1년 훨씬 넘게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수많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희생자가 되어져서 죄 없이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전쟁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 없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그리고 원망할 때들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세상 곳곳에서 보여지는 그 신음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고통에 눈물 흘리는 모습들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피할 것 없이 가장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영혼들이 죽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지면 희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목숨,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꿈꾸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돌보시고 눈물로써 그 영혼을 심으셨겠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이 무수히 죄 없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에 비할 바 없이 가장 큰 고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비통함과 아픔 가운데 깊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이 그 마음과 같이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 나를 그토록 아끼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나의 아버지라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아프고 병들어 죽어갈 때 나를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어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주하기 싫은 어려움의 상황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그러한 주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모든 극한의 상황들을 이겨내가는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4절에 이어서 5절에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4절, 5절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5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룩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변의 안전을 약속하고 계세요 5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앞서고 있었냐면 자신의 목적과 뜻이 그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뜻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 내가 겪게 될 일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더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변의 안의를 걱정하고 명성을 중시하고요 또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신경 쓰면서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안의를 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큰 일로 여기고 있냐 그거 찾지 말아라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룩이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자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전혀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네가 걱정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바룩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무엇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이러한 우선순위들이 뒤바뀔 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삶의 것들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의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것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소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멀어지게 하고 끝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점차 뒤로 뒤로 밀려나게 되면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깨닫게 되어도 돌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미 내 삶의 하나님보다 내 삶의 나를 채우는 많은 요소들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이 수많은 요소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송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또 이방신도 믿고 자신의 삶의 욕심도 추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우상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심판의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나의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기록된 이 5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는 바룩에게 너 그거 찾지마 네가 추구해야 할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토록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마 너 신변에 아무런 이상 없을 거야 라고 이 신변의 안전을 약속하고 계시죠 45장 5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5절 말씀 맨 뒷부분에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말씀의 표현은 당시 사용되던 속담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다른 예레미야서 장절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2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39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야외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량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패자의 것이 승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 모두가 죽어지고 모두가 불타 없어지고 모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 노량물과 같이 건짐을 받고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니지만 슈퍼맨을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이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인간들과 살아가면서 총 맞을 것을 두려워하고 칼에 찔릴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뭘 하든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은 당당한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바룩에게 안전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셨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룩처럼 내가 이렇게 나의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내가 걱정해야 될 근심해야 될 일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신변, 우리의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풀묻불에 던져줬어도 살아남았던 사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그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에 있어서 그의 도구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사365의 말씀을 보시면 이 브루스 올슨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콜롬비아 밀림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신데 그곳 원주민들에게 처음 다가갔을 때 그들은 보이는 이방인들, 외부인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잔인 무도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슨 성교사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살을 맞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했다고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창이 찔리고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결국에서 이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사육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올슨 성교사님이 짧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화살을 맞던 창을 맞던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아까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을 것을 꿈꾸시면서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딪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의 육신과 마음까지도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물러섬 없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내 등 뒤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또는 주님 곁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가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 나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과 싸워 승리할 힘을 부어주시옵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란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발걸음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마음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 닿아여서 나의 가진 것, 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으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근심의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또한 파송된 성교사님들과 그 성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이 이 태국 성회 가운데 있는데 일정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모든 일정 문제없이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